당신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대한민국 방방곳곳 숨겨진 바람명소로 떠나는 아주 특별한 여행 다채로운 매력의 풍력발전단지에서 발견한 나만의 힐링루트 바람기행 오늘의 목적지는 강원도 평창군 밑한면 청옥산의 풍력발전단지 고랭지 밭과 풍력발전단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 덕에 이미 힐링여행 명소로 유명한 청옥산 풍력발전단지는 산 정상까지 도로가 놓여있어 산악 드라이브 코스로도 사랑받고 트레킹 맛집으로도 각광받는 인기 만점 평창의 명물인데요 청량한 청춘의 기록과 함께한 청옥산 풍력발전단지에서의 하루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한국의 한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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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기록 중간 제품 배치행자 그는 피아노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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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그러운 청춘의 에너지처럼 건강한 즐거움을 찾고 계신가요? 우리의 일상에 상쾌함을 선사하는 대한민국 바람명수의 끝없는 매력. 당신의 소중한 기억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드립니다.